안녕하십니까 뚜랑아리농장 위영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서리태를 파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파작이 피드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겨서 말려서 가리고 이렇게 해서 한 15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리태가 잘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마르고 있는데 잘 털리고 있습니다 파작이 아주 싱그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태국에서 온 인력인데 상당히 일을 잘해내요 차도 다 끌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좌석 육률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40킬로우케에 지금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도 좀 해라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렇게 보습니다 포즈등수는 또 다른 곳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리태를 많이 넣고 있는데 잘 건조가 돼서 아주 막힘이 없습니다 팔걸기가 아주 선하게 들려있는 것 입니다 처리태를 많이 넣고 있는데 잘 건조가 돼서 아주 막힘이 없습니다 지금 칸더미를 거의 다 떨어져고 있습니다 작업의 진척이 빠른것 같습니다. 조건이 좋으니까요.